영남에서 가장 기름지다는 땅, 경북 성주. 옥토를 읽은 숨은 여꾼은 또 있는데요. 한평생 새벽잠을 모르고 살았던 어머니입니다. 손으로 하는 일이라면 모든 자신 있다는 90살의 종남여사. 한평생 새벽잠. 한평생 새벽잠. 안 들어가. 됐다. 눈 밝은데 이제. 이걸 또 하나 해가 또 여기 하나 끼어놓고. 또 이렇게 하나 해가. 오늘도 실패 없이 연속 성공. 못쓰는 천으로 어깨끈을 만드는 중인데요. 크기 보이지? 독종이란 칸. 지독하게 했어서 날 보고 독종이랬지. 옛날에 산대미도 만들고 가마이도 짜고 온갖게 다 했어. 경기도 멀고 뭐한 거 없다니. 여유 넘치는 전천우 생활의 달인. 이거면 여름 병충해에도 끄떡없을 겁니다. 아침 햇살보다 늘 한 발 빠른 종남여사의 하루. 이거면 여름 병충해에도 끄떡없을 겁니다. 근처에 가끔 두 번씩 할 수 있어요. 아침 햇살보다 더 많이 예상해에도 끄떡없는 거.